8월 20일 탭스 기출문제 독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및 풀이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파트 1 빈칸 1번 나 사진 작가인데 무료 모델 할 사람 모집한다 이런 모집 글이 나왔고요. 나를 위해 포즈를 취해줄 사람을 구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모델이 포징 포미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2번 딴 회사 가기로 해서 다음 인터뷰 진행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편집 글이 나왔고요. Withdraw my name from consideration 그 포지션 후보 리스트에서 내 이름을 제외해달라가 정답이었습니다. Proceed, withdraw, consider 빈칸 2번 3번 gather group interaction 수컷 코끼리가 어른되면 혼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집단을 형성하더라. 암컷들도 동성끼리 집단을 형성한다. 이런 집단들은 지식 전달 역할까지 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Less solitary than once believed 기존 통년보다 덜 혼자 다닌다가 정답이었습니다. Group interaction이 less solitary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4번 남편이 육아에 덜 참여하는 것에 불만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남편은 항상 의지가 있었는데 Capable lead position 내가 육아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맨날 직접 리드하려던 것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Seeding responsibilities of child care 육아의 책임들을 일부 남편한테 더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Capable leading responsibly 빈출자라였고요. 5번 flourish literature 영국의 내전이 끝나고 한쪽 집단이 권력을 잡은 후에야 문학이 더 발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Political unification 정치적인 통합이 문학 발전으로 이어졌다가 정답이었습니다. Literary 빈출자라고요. 6번 free university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도 소득에 따른 대학 진학률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쯤이면 이미 가정 환경에 따라서 거의 진로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Do little to correlation 소득 수준과 대학 진학률의 상관관계를 타파하는 것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Correlation 빈출자라고요. 7번 control ball at virtually all times. Refuse to pass. 어떤 농구 선수가 패스 안 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경기에 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trive to be more of a team player. 이 선수는 팀 플레이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비평가들이 말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Virtually refuse. Strive 빈출자라고요. 8번 impact assessments. 자연 개발하기 전에 법적으로 영향 분석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ew repercussions. 딱히 어떤 처벌이 없으니까 농업회사들이 규정 무시하고 그냥 분석 안 하고 진행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trictly enforce stipulation. 영향 분석 조항을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epercussions가 strictly enforce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Impact strict. Inforce stipulate. 긴 추리자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어 9번. 한국에서 기존에는 지진이 없던 지역에 점점 지진 위협이 늘고 있다. 그 다음 빈칸이 나오고 전라도의 한 지역은 기록이 기록된 이후로 한 번도 지진이 없었는데 갑자기 2020년에만 200번이 넘게 기록됐다. 이 경우는 2010년대 초 일본 쓰나미로 인한 후폭풍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앞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이어주는 연결이었기 때문에 In particular. 특히가 정답이었습니다. Particular. 빈출더라고요. 10번.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빠른 제안을 줘서 고맙다. 빈칸이 나오고 너가 제안한 그 A버전이 확실히 더 이쁘긴 할 듯 근데 내 예산 밖이라서 그냥 기존의 B버전으로 가자. 이런 편집글이 나왔고요. 어떤 본심. 본 주장을 드러내기 전에 반대 입장 일부를 인정하는 문장 앞에 나온 연결이기 때문에 Granted. 물론이 정답이었습니다. Granted. 빈출 단어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파트 2. 딴소리 11번. Fail to lose weight through exercise. 운동으로 체중 감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첫 문장이 나오고요. A에는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배가 더 고파져서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C에는 운동하고 나면 힘이 더 없어져서 평소보다 오히려 덜 움직인다. D에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 만큼 근육이 늘다 보니까 체중 자체는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모두 운동을 했는데 체중 감소에는 실패한 사례들을 모두 나열했는데 B에 뜬금없이 Lose weight through exercise. Likely maintain. 운동으로 체중 감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유지하게 된다라는 운동으로 실제로 체중 감소에 성공한 사례를 다뤘기 때문에 딴소리였습니다. Likely maintain. 빈출 단어고요. 12번. Spider hunting. 거미가 사냥에 최적화된 이유를 설명하는 지문이 나왔고요. A에는 거미줄을 쳐놨다가 먹잇감이 근처에 오면 순식간에 캐치한다. B에는 거미가 거미줄을 잡아당기는 압력으로 먹잇감이 도망 못 가게 가둬놓는다. D에는 그 잡아당기는 압력으로 본인 몸도 먹잇감 근처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거미가 사냥을 잘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들이었는데 C에 뜬금없이 Interacting not fully entangled injury. 거미줄에 완벽히 안 묶인 먹이에 직접 다가가는 거는 스스로의 부상 위험을 높인다라는 사냥을 잘하는 원리가 아니라 본인의 위험성을 다루는 딴소리 문장이 나왔습니다. Entangled injury.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유형 13번 Double the reward points. 3일 안에 호텔 예약하면 포인트 2배로 줄게 라는 이벤트 공지 글이 나왔고요. Opportunity to earn bonus points. 추가 포인트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정답이었습니다. Doublely bonus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Earn 빈추돌하죠. 14번 Sea monsters. 옛날 지도에는 바다 쪽에 항상 괴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Derived from long-hell theories counterpart. 모든 육지 동물들은 바다에 각자의 짝꿍이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Depict theorized to exist.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측된 생명체들을 나타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Derived from long-hell theories가 theorized to exist. 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Combination.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과 미신적 동물을 섞어서 그려놨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실제와 미신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섞은 게 아니라 본인들 믿음상으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동물들을 그려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Derived, depict, exist 빈출 단어였고요. 15번 Alleged toxic work culture. 익명의 어떤 전 직원이 사내 문화에 대해서 폭로한 회사의 대표의 편지글이 나왔고요. 본인 회사가 업무 강도가 빡센 건 인정하는데 언어폭력 쓰고 부당한 불이익 주고 그런 적 없다. Refuse to apologize things have not done. 내가 실제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Refuse accusations for personal misconduct.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반박이 정답이었습니다. Refuse to apologize가 Refuse accusations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Alleged, refuse, apologize, refuse, accuse, conduct. 전부 빈출 단어였습니다. 16번 노르웨이가 원래는 석유랑 천연가스 강국이었는데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Eyeing shift to mining industry. 지하자원 채굴 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 첨단 제품에 이런 자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자원을 채굴하는 것에 환경 파괴에 대한 어떤 영향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Potential development of deep sea mining. 지하자원 채굴 개발의 가능성이 정답이었습니다. Shift, industry, potential,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코렉트 17번 커피 로스팅을 직접 해보는 수업 공지글이 나왔고요. 기계가 6대밖에 없어서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된다. 수강료는 150불이다. 매주 토요일 총 5주 동안 진행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No need to share machine. 수강생들은 로스팅 기계를 함께 쓸 필요가 없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기계가 6대라 6명으로 제한된다라는 표현이 No need to share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share 빈출 단어죠. 18번 솔트레이크가 기후변화로 물이 줄어들다 보니 바닥이 더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dust, 유해한 먼지가 분출되고 있다. 이 먼지들이 해슨 스노우 멜팅 설산의 눈이 더 빨리 높게 만들어서 스키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dust increase rate of melt 먼지가 눈 녹는 속도를 증가시킨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해슨이 increase rate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해슨, rate 빈출 단어죠. 19번 Gothic 고딕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건축 양식에만 쓰였었는데 brutality 어느샌가부터 잔인한 문학적 스타일도 의미하게 되었다. remained during w w 작가 시절까지 잔인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남아있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retained connection with brutality w 때도 잔인하다는 어떤 뉘앙스가 유지됐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emain이 retain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burrow, remain, retain 전부 빈출 단어였습니다. 20번 광산 개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지역 주위의 목장 주인들이 반발 중이다. evaluation rushed, questions unanswered.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답변 안 된 구멍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unsatisfied with quality of evaluation. 정부 평가의 어떤 퀄리티에 불만족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questions unanswered가 quality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enough compensation. 목장 주인들이 이 개발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선지가 나오는데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뭔가 반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부족하게 받았을 거다라는 과한 유출을 주의해야 되는 낚시였습니다. satisfaction, 빈출 단어고요. 21번, impediment. 전기차 전환에 높은 전기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데 전기세의 35%만 실제 전기 생산 비용이고 Provincially unrelated ancillary fees. 전기와 무관한 부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removing charges unrelated. 전기 생산과 무관한 비용을 제거하자가 정답이었습니다. Provincially unrelated ancillary fees가 charges unrelated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Impede, provincial, related, fee, charge. 빈출 단어였습니다. 22번, K고래 먹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여름에는 F강에서 온 C라는 연어만 섭취한다. 9월에는 E라는 거를 주로 많이 먹고 아주 일부만 C연어를 먹는다. 겨울에는 연어를 아예 안 먹고 다른 것만 먹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여름에 먹는 C연어는 Fraser 강에서 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퍼 23번. 매년 아들들과 같이 캠핑 가는 아빠의 수피일이 나왔고요. Typical teenager, what to expect. 아들들이 전형적인 10대라 반응이 뻔하지만 억지로라도 같이 간다. 본인 어렸을 때 그 아빠와의 좋은 기억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Usually reluctant. 아들들은 보통 같이 캠핑 가길 싫어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10대라 반응이 뻔하지만 같이 간다. 라는 지점에서 어, 그럼 같이 가는 것에 반대되는 반응을 이 아들들이 보인다는 거고 즉, 별로 안 내켜하는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Typical expectancy, reluctant. 빈출 단어였습니다. 24번. 어떤 사회 활동가들이 제약사의 직원으로 위장한 다음에 로비스트와 인터뷰한 그 녹음을 공개했다. Seduced lucrative contracts. 이 로비스트들은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현혹돼서 본인들의 어떤 역대 악행들을 전부 공개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약사들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Job opportunity. 로비스트들은 굳이 기회로 착각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Lucrative contracts가 job opportunity로 돌려만한 선제였고요. Seduction lucrative contract. 빈출 단어였습니다. 25번.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할 때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 사후에 망가졌다. Machination. 어떤 오라는 왕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망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Depiction strengthen his control. 오 왕의 이 클레오파트라 이미지 조작은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Depict, strength, control.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파트 4. 첫 번째 긴 질문에는 잡지 글쓰기 대회 공지 글이 나왔고요. Short story format. Short story format으로 시도하면 우대해준다. 필수는 아니지만 도시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권장한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출품작들은 금지고 3천자 미만으로 써야 된다. 우승 상금은 1등은 3,000불 2등 3명한테는 각각 1,000불씩 나눠준다. 8월 15일에 우승자 발표하고 2주 후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26번. 더 우대되는 요소를 물어보는 구체국 콜택트 질문은 Experimentation of short story form. 쇼스토리 포맷의 실험이 정답이었고요. 27번. 코렉트 유형에는 Published works not accepted. 기존 출품작은 허용 안 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Published, accept. 빈출 단어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긴 질문에는 쥐 멸종오기 생물을 늘린 인도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Breathe in captivity. 잡아서 키운 다음에 방생하는 방식으로 1,800마리까지 늘렸다. Massive death. 그 사이에는 100마리 넘게 대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다. 이 방식으로 성공했다 보니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강의도 실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28번. 메인 문제는 What India did to conserve? 쥐종을 지키려고 인도가 한 것들이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What India will do? 쥐종을 지키려고 인도가 할 것들이라는 전지가 나왔는데 이미 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점 낚시였습니다. 29번. Reason for mass death. 어떤 강에서 쥐 생물이 대량으로 죽은 이유를 물어보는 구체적으로 질문에 Disease from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정답이었습니다. Massive conserve. Mass disease pollution. 빈출을 다녔고요. 3번째 긴 질문에는 보수당의 기부금 많은 게 꼭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정치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수당은 3.5밀리언 불이라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했는데 Small donors. 민주당처럼 소액 기부자가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업가들한테 받은 모금액이 대부분이라 이게 꼭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지율은 그 전 선거 때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 이제 그 기부금으로 메시지를 홍보할 자본은 충분히 확보됐으니 이제 어떤 메시지가 대중들한테 어필될지를 고민할 차례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30번 메인 문제의 질문에는 Not necessarily lead to 보수당의 기부금이 나는 게 선거 승리로 꼭 이어지는 않는다. 가 정답이었고요. 31번 코렉트 문제에는 Depend less on small donors. 민주당과 다르게 보수당은 소액 기부자에 덜 의존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Necessary, leading, depend 빈출이 나왔고요. 다음 네 번째 긴 질문에는 메이웨더가 승리한 경기 중에 논란 많은 경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O라는 선수가 박치기 파울에서 경기가 중단되고 점수도 감점됐다. 그 다음에 경기가 재개됐을 때 이 O 선수가 메이웨더한테 그 사과의 의미로 글러브도 터치하고 가까이 닿아서 약간 포옹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메이웨더가 이 옆면을 갑자기 가격해서 KO로 승리하게 됐다. Technically legal unsportsmanlike 따지고 보면 규정 위반한 건 없지만 이 행위가 스포츠맨십이 부족하다고 욕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2번 메인 문제에는 Contentious nature of one of his wins. 수많은 승리 중에 한 경기에 논란 많은 성질이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노답으로는 Controversial technique 메이웨더의 효과적이지만 논란 많은 경기 테크닉 이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메이웨더의 어떤 전반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특정한 한 경기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33번 임퍼 문제에는 Final blow unfair 메이웨더의 최종 가격이 불공정했다고 여겨진다가 정답이었습니다. Unsportsmanlike unfair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Unremorseful 상대 선수는 파울 이후에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 상대 선수는 사과의 의미로 그 어떤 제스처까지 취했고 그 타이밍에 공격했다라는 게 언급됐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Technical, Legal, Controversial 빈출되나였고요. 마지막 질문에는 Biosphere 2 지구에서 우주처럼 외부 자원 없이 생존하는 실험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주로 야채나 과일만 거의 먹고 고기는 주 1회만 먹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와 단절되었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됐다. Media often mocked. 언론은 종종 이 실험을 조롱했지만 결국 2년 만에 실험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다. Never be the same. 근데 종료된 이후에도 실험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4번 코렉트 문제는 Media Unfavorable. 언론은 실험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Often mocked. unfavorable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Mill produce largely absent. 식사에 농작물은 거의 없었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오히려 거의 야채나 과일밖에 못 먹었다. 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produce라는 단어의 명사 뜻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35번 인퍼 문제는 Never return to full health. 실험 참가자 W는 완벽한 건강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Never be the same. Never return to full health. 미디어, favorable, produce, absence 빈출 단어였습니다. 자 독해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 마치기 위해서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상세한 풀이 과정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 때 필요한 문장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을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전문항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이 상세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